야 왜 그러는데 아니 너무 가까이 있잖아 어? 나 원래 여기 점 있었거든 너 장난칠 거면 올라가서 자 나 졸리단 말이야 야 뭐하는 거야 지금? 야 내가 너 술 취한 건 아는데 그... 하... 어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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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네 친구니까 친구니까 안 해 줄 수도 있지 하.. 뭐라고? 네가 그렇게 매력이 없냐고? 누가 그러냐? 너 매력 없다고 야 그거는 내가 친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있는 거지 내가 너 친구 아니었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면 더 좋아했을 거야 당연하지 야 세상에 어떤 남자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남자가 어딨냐? 야 잠깐만 너 돌리지마 뭐? 전 여자친구랑 너 중에 누가 더 예쁘냐고? 너 다음 질문이다 야 당연히 전 여자친구 더 예쁘지? 네가 더 예뻤으면 너랑 만났지 내가 뭐하러 걔랑 연애했겠냐? 내가 왜 거짓말을 해? 야 그거 좀 가까이 좀 안 오면 안 되냐?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내가 거짓말을 왜 해? 야 왜 그러는데 또?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그니까 전 여자친구 걔보다 네가 더 예뻐 네가 네가 더 예뻐 그리고 나 원래 좋아한 사람 너야 좋아한 사람 너야 내가 좋아한 사람 너라고 좋아한 사람 너야 좋아한 사람 너야 이거 좋아한 사람 너야 내가 거짓말이야 만태란 사람 너랑